서천군이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을 제1호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해 모금에 나섭니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사업에 자신의 기부금을 사용해줄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기부금 30% 상당의 담리품 등의 혜택은 일반 고향사랑 기부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